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정리한 일하고 정말 고생도 많으신데요 이제 올해 꼭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백선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반드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 꼭 시험에 나올 것들을 추출해서 백선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나갔던 여러 가지 자료 있죠 그런 자료 중 동형 모호사 문제 사회분하고 그리고 오늘 드리게 되는 이 백선 문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면 합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기에는 미리 백선을 받으셨죠 받으셨다면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제가 가지고 혼자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신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죠 자 백선을 가지고 오늘 쭉 정리를 할 것인데 약 문제는 백선이지만 그 안에 약간 또 중요한 것들이 추가돼서 114문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용어가 총 22개 있는데 용어의 뜻에서는 꼭 함재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뜻 광역개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광역시하고 특별시 이걸 지우시고 광역개권 이렇게 수정하였죠 광역도시계란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번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객 수립 대상적의 전부가 틀렸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갈익을 말한다 그래서 전부가 틀렸고요 3번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죠 1차적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용도지역이고요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싶을 때 그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죠 그리고 용도지구도 지정했지만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3차적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군조주로 표현하면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구 위에 지정하여서 이 용도지구 제한을 감화 또는 완화 정의해서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X치시고 다 용도지역, 용도지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3번 지금 그 지문은 용도지구라고 하는 이 2스타가 용도구역 위에 지정돼가지고 3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표인데 그건 들리죠 2스타가 스타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2스타는 1스타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해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용도지역을 항상 절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은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용도구역을 지우시고 용도지역 두 간대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은 도시군관리기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강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이게 틀렸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뜻 이것이 뭡니까 도시군객시설을 여기다가 또 한번 치세요 이것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사업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틀렸고 도시군객시설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륙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검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하기 위해서 취합니까 완화가 아니라 강화 그래서 틀렸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 이 개발밀도관륙이 이렇게 지정되면 그 안에 적용되게 되는 검폐라고 용률은 강화 적용됩니다 이렇게 용적률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것에 몇 번까지 강화 적용되냐 50분까지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개법명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획을 비교 설명한 것 중 틀린 글이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이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안은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에 틀렸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뭐가 더 상위기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기니까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 다 틀렸죠 그게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는데 국토개법명상 광역계획군과 광역도시계획 설명 중 1번 지문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때에는 공동으로만 국토교통부장에게 저정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만 만자 지으시고 그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래 맞죠 이 시도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때에는 그 광역도시계획 포함시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네들 바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저정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틀렸다 그래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2번이다 광역계획군은 누가 지정할 수 있냐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과 도의사 그래서 약자로 국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 주민이나 구청장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 있으며 들렸죠 있으며 이게 들렸어요 그 자리에 없으며 이래야 되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죠 구청장 주민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들렸고요 또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의사가 도후 관악구역에 대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줬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또 저희들끼리 협의해가지고요 야 우리끼리 수립하기 좀 벅차다 그럴 때는 도의사님한테 협의해가지고 이네들을 시장 군수가 협의해가지고 바로 도의사님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던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이렇게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자기가 지정했던 광역계획권이기 때문에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스스로 확정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렸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들렸죠 받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받아야 한다 쉬어버리고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구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탄도로 광역도시구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맞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사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실현한다 드렸죠 이 광역계획권 국토교통부장관이 둘이서 한 거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시도사에게 통보했다 시도사가 수립해 가지고 광역도시계를 3년이 된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현된 게 아니고 이때는 직접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구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현교정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실현된다 할 때 실현된다를 지우시고 그 자리에 실현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죠 그러한 계획의 수립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은 이 국토총관대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에서 정한다 그래서 시도사 틀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해야 되죠 4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상 도시군기본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게 되어있죠 1번, 2번, 3번까지 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도시군기본계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군관대장은 당연 모여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에 수립을 지치면 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는 이 기본계획의 제갑하게 위반을 하덕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위반하게 되는 내용들 있죠 용용용 기사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반을 해나가고 그리고 결정을 해나갈 때 절차가 있죠 이 법에서 정한 위반 절차인 기초조사, 주민의 의원청치, 지방의 의원청치에서 위반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심 걸쳐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면요 이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다 그러면 결정고시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시키죠 그리고 후속적지로서 지용대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죠 이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것이 기본계획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 관리계획이 설령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이반 결정고시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이반 결정고시됐다면 일단은 그대로 유약의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분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4번 틀렸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됐는데 당연 무효이다 할 때 무효이다 이 말을 씌우시고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중대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일단은 그대로 유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대분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맞죠 자 5번 들어가겠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하는 내용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하면 용용용 기사집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용용용 기사집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것은 여기 사업의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죠 이때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법에 따른 정비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5가지가 있죠 주관경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사업 있죠 이것들이 다 정비법상 정비사부 종류에 속하니까 바로 일반 바로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옆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인데 이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범위를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국에 관해서 주거단지 조성사반다 주거단지 조성사반다 상업단지 조성사반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사반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조성사반다 생태문화단지 조성사반다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반다 시가재 조성사반다 이런 것들이 다 도시발사업의 범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니까 일반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발자원구역은 여기 용도구역의 일정이죠 용도구역이 다섯 개 있잖아요 개발자원구역, 시가와 조중구역, 수산자원포구역, 도시자원구역, 입지기제체수구역 그래서 여기 용도구역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도시자원구역도 용도구역이고요 농림적은 여기에 용도적이 들어가죠 용도적은 지정과 변경 용도적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보존적 그리고 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독적 보존관리, 생산관리, 개혁관리 이런 것들이 다 용도적이죠 그래서 용도적을 지정, 변경한 개혁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여기에 용도적에 들어가죠 용도주가 바로 아홉 개 있죠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아홉 개 있잖아요 경관, 고도, 방합, 방제, 보호, 실학지구, 개발심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제지구는 여기 용도주구에 들어가니까 방제지구 지정 또는 변경한 개혁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번, 이 3번이 아주 중요하죠 이 개발 밀덕을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은 용도구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지능적은 여기 용도지적도 아니죠 농업지능적은 농지법에 따라 시도사가 농냄축산시프장으로 승인받아서 농지법으로 제칭하죠 그런데 이것은 용도지적이 아닙니다 국토개법 명상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구역의 지정 이것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또 성장관리계 이것도 아니죠 투기관리계 정도 주택법에 따라 지지하는 것으로써 여기 용도지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절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 5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황장, 공원, 도로, 공동 그것도 줄 것이고 그게 기반설이죠 그것도 기반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반설 설치와 정비와 계량이라는 게 그래서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은 맞고요 그 다음에 하천 정비, 하천도 기반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반설이 있다 그것을 설치, 정비, 계량 다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맞죠 5번, 5번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 입주기지의 최소공간 지정과 변경, 입주기지의 최소공간 개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이 5번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려면 다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6번들 하죠 6번은 국토개법 명상 도시공간의 2반 제안이다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일단 4번이 답인데요 4번을 볼까? 2반을 제안받은 자는 2반을 제안받은 자가 2반권자들이죠 그네들은 그 제안을 도시공간위계에 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반권자는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군사 같은 2반권자들은 자기창에 있는 지방도시내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1번은 왜 틀렸을까? 주민과 이해관계가 2반 제안권자인데 이때 이네들은 제안할 때 이것저것 다 이 용용용 기사집 이거 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는 거 아니죠? 바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용도, 지구, 중, 산업, 유통, 산업, 유통, 개발, 중, 지정 그래, 기, 지, 산, 대체, 입 이것만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보면 용도적 지정해달라 이거 제안서 낼 수 없고 이것도 제안서 낼 수 없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합 변환 사항 그리고 도시발사업, 정비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번을 제안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그래야 돼요 1번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2번 주민이 주민이 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이라는 사항을 2번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에 얼마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지와 동의서 받아서 전부에서 내야 될까? 3분의가 아니라 5분의 4죠 5분의 4 그래서 3분의가 틀렸죠 그런데 반해서 지구단위격의 지정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 유통, 개발, 중, 조치, 정과, 변경이라는 사항 입주기제, 재수교역에 관한 사항을 2번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이 얼마? 그것은 3분의 2죠 5분의 4가 틀렸죠 그래, 이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만 5분의 4 나머지 지산대칩은 3분의 2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의제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해달라고 할 때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면제를 계산하되 국공의제가 있다면 국가당, 지자체당 이런 것들을 국공이라고 하는데 국공의제 면적이 있다면 그건 제한다 그래서 포함이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제해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상 동의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의제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국토개법은 제해 그래서 우리는 암기하자고 그랬죠 국제, 도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동의면적 계산할 때 국공의제가 있다면 국공의제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그 다음에 3반 도시군관리객이 2반을 제안받은 특광특특시장 군수는 제한자에게 반여부를 제한일로부터 몇일에 통보해 줍니까 60일이 아니라 45일 그래서 60일 틀렸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해 2회가 틀렸습니다 1회 하나여 며칠을 연장할 수 있냐 20일이 아니라 30일 그래서 틀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제한과 관련해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한받았던 자들은 원칙 1개월 내내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요 불가피한 사이가 있으면 또 1개월 연장 통보해 주죠 그리고 도시미 주강령 전법상 토이동소자가 정비객 2반권자의 2반을 제한하게 되면 정비객 2반권자는 원칙 거기는 60일 내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차례 30일을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기 건축법상 특별건축의 지정 제한이 들어가면 제한받았던 자들은 바로 45일 내에 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했다면 그나부터 14일 내에 제한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침묵면 5번은 마지막에 부담시켜야 된다 가 틀렸죠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 그 제한자에게 만약 제한된 건의 내용을 입안에서 반영해 가지고 결정해 나간다 그때 비용이 들어갔는데 입안과 결정에 들어간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정비해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부담시켜야 된다 가 틀렸죠 7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도시군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답은 1번이죠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암기할 때 국계국시 그래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가격은 자격할지 한다 개발시한구역을 지정하고 합행한 도시군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합행한 도시군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한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요 누가 할까요 2번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은 누가 결정하느냐 거기에다 씁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시장과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병연한 도시군가격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병연한 도시군가격은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시장과 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직접 도시군가격을 결정한다 도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쉽죠 토지 면적이 1제곱킬로부터 2상인 수산장원 보호기구 지정과 평일한 도시군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만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만 결정한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도시자원 공격을 지정과 평일한 도시군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도시자원 공격일 때 도시가 나오니까 이걸 엎어치면 시도가 되죠 그래서 시도사하고 또는 대도시학만 국토교통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사하고 대도시학만 결정한다 꼭 말하시고 8번 이 국토교통사항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어른과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역과 중첩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있다인데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있고가 아니라 없고 없다 잘라버리세요 없다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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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 그래 용도지구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반설 연동제인 개발밀도관리기업하고 기반설 부당계획이죠 이것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이것과 구분하십시오 3번 더시적 또는 관리적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으로 용도지한 건폐류와 용종류로 치관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는 보존관리지역 틀렸죠 보존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존녹지역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적인 경우는 보존녹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이걸 대바꿔야 됩니다 도시적은 보존녹지역이라는 규정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그래서 들렸죠 자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도시적이 관리지역이 농림적이 자연은 보존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도가 농경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미지정지역이 있다 이런 미지정지역 내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지한 건폐류 용류를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이 도시적 내 아직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그런 미세분적이 있다 이 안에서의 건축으로 건축지한 건폐류 용류를 적용했던 보존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관리지역 내 아직 세부 용도적이 정해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보존 보존 보존이 나오는 이 지역은 바로 건축은 다 20% 이하 용류는 80% 이하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자가 나온 지역들은 미성년자라 생각하시고 미성년자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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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리고 건축률은 미성년자들 보통 2,8 청심 많죠 16세 그래서 20,80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용도구역의 지정권자 용도구역이 아까 여기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개발재한기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보호구역, 도시장공구역, 입주의지 최소기였었는데 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도주 이게 국토의 법령에 규정된 용도주 5개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용도구를 만들어내가지고 신설에서 지정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틀렸죠 용도구역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도구역 이해의 용도구역을 추가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라버려요 없다 있고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용도주구는 용도주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아홉 개 있다고 그랬죠 경고방방법칙의 특보 그랬죠 경고방방법칙의 특보 이렇게 아홉 개가 있는데 네 이런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것 이해의 용도주를 시도사 또는 대도상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없으면 이게 틀렸죠 없으면 이게 틀렸어요 있다 이렇게 있다로 잘라버렸어요 그래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이 용도 지구 중 경관지구 그리고 이 중요시선을 보호 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필요하다면 시도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새로이 경관지구는 추가 신설 세 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시선을 보호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 분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바 있죠 그래서 바로 있다 그래야 한데 없으며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시도사 또는 대도상은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을 도시군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틀렸죠 그래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에 한해서 바로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역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 무슨 무슨 녹적이다라고 추가 세 분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5번 5번이 맞죠 5, 8번은 답이 5번입니다 그래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의 한 행위자 이때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하죠 도가, 농자 그리고 아까 경고, 방방, 보충, 특보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했죠 개시, 수도, 입 이런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를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무격적으로 해요? 계획적으로 해요?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하죠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게 되면 도시군가가 구속력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구역별로 토지용에 따른 제안을 받죠 그래 이걸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했다는 행위자인을 학문상 강제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한다고 해서 공용자인이라고 하고요 공용자인 중에서도 계획으로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니까 계획자인이라고 합니다 계획자인이라고 해요 이런 계획자인에 따라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걸 결정해서 지정했던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인 이들한테 손시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희생은 계획의 한 희생이오 우연한 희생이오 사회내적 제약에 따른 간접적 손실로써 손시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면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증여한 행위자는 학문상 물적 공용부담 중 공용자인 계획자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용도지구 용도구증의 행위자인에 의해 받은 손실은 사회내적 제약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 없다 우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구 용도구증을 위하여 도시군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입안에 들어갈 때 기초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조사차 이렇게 타인토지에 행정청을 출입할 수 있고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타인토지에 그것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기물을 병영청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그 기간 동안 잠시 사용전을 받죠 그래서 학문상 이런 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자인을 사용제한을 하고요 사용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들이 있다면 그건 직접적 손실을 가했으니까요 그때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죠 누가 손실보상을 해주냐 그것을 했던 행위자냐 노 행위자하고 속한 행정청에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타인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자인을 학문상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이라고 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손실은 손실보상을 요한다 누가 해준다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이렇게 하나 써 놓았어요 그래서 5번이 맞다 이 9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리style 그리고 예 90시 연기 아